오늘은 간단하게 먹어서 구워주겠습니다! 안녕하세요!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보다 치즈는 없을던가 오이 어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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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에는 맛이고 맛있네요 , 넷, 넷, 넷 , 넷 , 넷 , 넷 넷 , 넷 , 넷 뱅 짬뽕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